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3일이네요.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5장. 오늘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리더자들에게 대한 책망을 하시죠.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음식 식구하는 게. 그래서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벌써 7월 3일입니다. 2024년도 반이 꺾이고 이제 남은 half of the year, 반쪽짜리 올해를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먼저 읽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스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돼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원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에게 세게 나가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놈들아 너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 네가 네가 하는 그 말. 이 더러운 말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좀 살살하시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 정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offended. 걸림떨이 됐다는 게 영어로 offended. offended 뭐냐. 삐졌다는 거야. 열받았다는 거야. 왜 바리새인을 그냥 쓸데없이 열받게 하세요. 주님. 우리가 또 당하겠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만 놀아. 괜찮다. 심의지 않은 것은 뽑는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물 준 다음에 옆에 호박, 오이 옆에 잡초들 많이 난 거 그냥 쭉쭉쭉 뽑아. 전혀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고. 왜 그놈들이 지금 호박 하나를 봤더니 제가 여행 중에 옆에서 그냥 잡초가 완충 났는데. 그걸 안 뽑아줘서 노랗게 됐더라고요. 이 잡초들이 물도 딱 혼자 먹고. 그래서 이거 뽑아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뽑힐 것이다. 내가 그냥 둬라. 소경이 소경을 인 다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또 물어요. 말이 빨라, 베드로는 생각보다. 이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넌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기서 깨달음이 없냐를요. 또 영어로, 원어로 보면 implication으로 그것이 응용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것이 나는 워낙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꼭 깨달이면 바보스러운 걸 꼭 착하다는 거라 생각하죠. 저는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믿음대로 믿고 저는 무슨 공부를 해요. 그냥 미심이다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지혜가 없는 사람. 똑똑하지 않은 놈. 바이 임플리케이션 악한 놈. 악한 놈. 너 왜 이렇게 악하냐 아직도. 맨날 탭이나 보고 K드라마나 보고 앉아있고 성경을 읽어 주석으로 읽어 공부를 해. 그냥 저는 그냥 순수해요. 저는 순수하게 믿는다.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바보같이 믿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넌 아직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 그렇게 공부 죽어라 안 하니.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보고 그냥 저는 그냥 순수하게 믿을래요 그냥. 그런 분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서.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저는 악했어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텐티오라는 거예요. 아스텐토이는 모르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몰라요. 알아야지. 그렇죠. 그걸 모르는 것이 악한 거죠. 내가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한테 이걸 뭐를 줘야 될지. 난 몰라서 그냥 줬어요. 독약도 주고. 몸에 안 줘. 왜. 그걸 모르는 게 악한 거죠. 애들을 키우면서. 뭐를.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것. 그것을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될 건데 내가 못해서 누가 다친다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이 악한 게 구느냐. 베드로야 좀 정신 차려라.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똥으로 나온다. 이걸 그냥 길거리에서 얘기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떻게 뒤로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면 뱃속에 들어갔다가 똥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들어온 게 들어갔다고. 들어온 게 다 뱃속에서 정리돼서 똥으로. 아무래도 똥이야. 그런데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요 말로 사람을 악하게 한다. 제가 우리 딸, 막내가 수화를 해요. American Sign Language. 귀머거리들이 안 들리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잖아요. 수화해서 내가 물어봤어. 딸아, 변비는 뭐라고 그러냐? 변비 그랬더니 아빠 이거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려. 이게 변비래. 이게 안 나오는 거래. 내가 너무 재밌어서. 그럼 딸아, 설사는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가 이게 설사래. 변비, 설사. 그래서 내가 아유, 재밌다야. 그런데 이제 얘가 진짜 그 American Sign Language 제대로 배웠나.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미국 교회, 큰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그 옆에. 이게 뭐 처음 경험한 건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마 그 교회에는 귀머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 바로 옆에 서가지고 내가 영어로 하고 있는 거를 통역을 학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로 통역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한 얘기가 진짠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 많이 먹고 이것을 활동으로, 내가 생활로, 나의 삶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 변비가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스피이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맞네? 그런데 어떤 여러분, 너무나 작고를, 더러운 거, 쓸데없는 거 자꾸 먹으면, 여러분, 진짜 그것이 영적인 또, 저기, 설사가 나옵니다. 했더니 진짜 슥 하더니, 슥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야? 변비도 안 되고, 설사도 안 되죠. 왜? 이게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사람은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여러분, 삽시다. 오늘 저한테 인도에서 19년 성교하신 학생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클래스 다 했고, 파이널까지 다 냈는데, 왜 F를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제 논문이 그렇게 후졌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름이 뭐야? 그래서 요즘 제가 55명의 점수를 매겼는데, 그거는 컴퓨터로 하죠.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학생들이 업로드해요. 자기 페이퍼 12장짜리, 15장에 다 업로드하면, 저한테 시그널이 와요. 오늘 누가 페이퍼 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딱 클릭하면 쫙 나오죠. 그러면 이제 쭉 읽고 점수를 준다. 점수를 내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16개 숙제 낸 거는 50점이고, 100점 만점에, 파이널이 5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점 만점을 아무리 잘해도 파이널을 못하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없겠죠. 50대 50이니까. 그게 50%나 되는 점수인데, 당연히 걔는 점수를 파이널을 안 냈기 때문에 F를 받았는데, 자기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컴퓨터를 가봤더니, 안 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냈는데 뭘 냈냐 하면, MT 페이퍼레스.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못하는 자매인가 봤대요. 어쨌든 인도에서 19냐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냈다고 돼 있지만, 그 안에 클릭해보면 MT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나는 못 받았어. 그러니까 빨리 이메일로 보내.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받아서, 제가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F에서 A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A를 받은 페이퍼인데, 인도에서 이제 선교사 19년을 하면서, 뭐 한국에서 무슨 선교사 모임에서 갔더니, 솔직히 인도에서 선교도 안 하고, 완전 거짓말,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를 사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오래 됐다고 가서 막 대접받고, 또 뭐 간증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역겨웠다. 이런 페이퍼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매야, 예수 때나 지금이나, 역겨운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 야,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막 만명을 매기고, 장님이 눈을 띄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하고 있는 데 가서, 왜 당신 제자들은 음식 맡기 전에 손을 안 닦습니까? 그지 같은 놈들이죠. 그런데 그런 놈들이 꼭 있어요. 당신 사역에 무슨 뭐, 신학적으로 뭐, 신학 얘기하고, 지가 무슨 그렇게 신학을 많이 했다고, 무슨 철학 교수도 아니고, 신학 교수도 아닌데, 무슨 논의, 의아함은 뭐 하고, 한 점 들었다는데, 당신 뭐하는 사역, 별로 하지도 않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선교하고, 입으로 좋은 일하고, 입으로 고아원 섬기고, 입으로 창녀촌 들어가서 사역하고, 입으로만 해, 그냥 뭐, 하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성교대학으로 나와서, 하고 그런단 말이잖아요. 야, 2000년 동안 변한 게 없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제발,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곳으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혼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인이, 막 딱 들어가 맞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바리세인되지 말고, 바를 삽시다. 바로. 바리세인되지 말고, 바르게 사는 사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이 좀 흘렀습니다.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